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랑 같이 즐거운 영어수업 한번 해볼거에요. 아주 간단한 영어회화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배워보려고 하구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다 문장들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네 초간단 영어회화 한번 알아보려고 하구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어할 때 괜히 길게 얘기해서 말 꼬이고 의사소통 잘 안되는 것보다 짧지만 강렬하고 자신감있게 내뱉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는 30문장이야 뭐 keep it up, you disappoint me, please be quiet, I wear glasses, I will drop by 등과 같이 쭉쭉 30문장 배워볼테니까요. 다음장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장입니다. 자 이래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 4문장 정도는요 뜻이 되게 좀 많아요. 좀 뜻이 잘 상상도 안되고 뒤로 가면 조금 쉬워지니까 좀 처음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첫번째 문장은요 I got it. I got it. 이거 영어로 뭐랄까요 영어를 잘 몰라도 영어 영화 보다보면 너무 많이 I got it, I got it, I got it 해요. 그래서 도대체 I got it이 뭐냐 이런 궁금증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좀 나눠볼게요. 이 I got it이요 사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선 아주 기본적인 뜻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got는 원래 어떤 동사였죠? get. 없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got이에요. got. 근데 이 get 보다 got이 훨씬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면 나 오늘 아침에 편지 한 통 왔어? 편지 한 통 받았어? I got a letter. 해서 내가 받다라는 것보다 받았다라고 훨씬 많이 쓰이는데요. 어쨌든 이 받다라고 하는 것에 get 동사의 과거형이 got이다. 그렇기 때문에 I got it. 나 그거 받았어. 내지는요. 나 그거 얻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나 되게 오랫동안 이 핸드폰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결국 I got it. 나 사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얻었어? 샀어? 내 쪽으로 가져오게 됐어? 등등과 같은 표현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I got i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쵸? get이니까요. 두 번째 표현은요. 이걸 언제 쓰냐면 내가 어떤 상대방이 말한 걸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할 때 오케이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I got it이에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오늘 거기 갈 때 있잖아. 거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 아니고 2층까지 계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 I got it. 알았어. 이해했어. 그쵸?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 got 이라는 거는요. get의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I got it. 이해했어. 그쵸? 어떤 걸 이해했어. 어떤 걸 알아들었어. 등등과 같이 이야기할 때 I got it. 그쵸?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어떤 걸 설명하거나 아니면 상사가 지시할 때도 알아 먹었을 때 I understand. 대신에 오케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I got it이고요. 실제로 너무 많이 쓰입니다. 자 아시겠죠? I got it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 정말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오늘 다 잊어도 이 I got it 정도는 하나는 좀 알아가시고 이 I got it 영화 보시면서 이제 가끔 외국 영화 보면 귀를 살짝만 열어두세요. 그럴 때 뭐 hello, thank you, see you, I got it. 이런 간단한 표현부터 듣는 거거든요. 귀를 열어두세요. 아시겠죠? I got 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그쵸? 어떤 걸 얻었다 내지는 오케이. 알았어. 이해됐어 라고 쓸 때 I got it 씁니다. 너무 많이 써요. 이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우리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대화문 가지고 배울 때 있어요. 그때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또 많이 쓰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음 문장은요. get it up. keep it up 이에요. 어떤 느낌이세요? get it up 하면요. keep 이 어떤 걸 유지하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밀 좀 지켜. keep a secret. 그래서 어떤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 우리가 keep 이라고 해요. keep it. 그걸 계속 쭉 유지하라는 거야. keep it up. up. up은 보통 우리가 위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다른 동사들이랑 다른 단어들이랑 합쳐져서 뜻이 변형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up은 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럽니다. 누군가가 망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옆에 와서 어우 잘하네. 계속 열심히 해봐. keep it up. 아니면요.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keep it up. 계속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keep up.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어우 잘한다. 계속해. keep it up. 이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또 우리가 보통 우리 운동할 때 화이팅! 화이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화이팅이라는 건 뭐죠? 그래 하던 대로 계속 잘 밀어붙여. 열심히 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도 keep it up. keep it up.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keep it up. 물론 I got it. 보다는 쓰임새가 적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되겠죠?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keep it up. keep it up. 그쵸?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들 저한테 keep it up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keep it up. 계속 하세요. 화이팅! 그죠? keep it up이고요. 그 아래는요. it just happened. it just happened. happen 뭐였죠? happen. 어떤 일이 갑자기 빵 벌어지는 걸 happen이라고 하고 happen의 과거형이겠네요. 이 d가 붙었으니까요. happened 하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just 뭐죠? 그냥, 단지. 그죠? it just happened. 그거 그냥 벌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새로 샀어요. 저 새로 샀거든요. 핸드폰 새로 샀어요. 근데 이거 떨어졌어요. 갑자기. 걸어가다 누구랑 탁 부딪혀서.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it just happened.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just happened. 우연히.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 그죠? 우리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탔더니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서 갇혔어요.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음식 오토바이가 오다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it just happened. 그냥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 just happened. it just happened.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요. what's it like? what's it like?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해석이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like 하면 어떤 뜻이죠? 보통 like, 좋아하다 해요. 근데 문장 볼까요? what is it? what is it? 뒤에다가 like가 붙였어요. what가 what is 줄인 거잖아요. 오늘 첫째 장 조금 어렵네요. 견디세요. 견디시면 됩니다. what is it? is라고 한 동사가 들어가는데 like가 또 나온다고요? 일반 동사랑 비동사가 그냥 아무 장치 없이 이렇게 쓰이지는 않죠. 이 like가요, 동사로 안 쓰일 때는 무엇무엇과 같은 이라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what is it만 해석하면 무엇, what이 무엇이잖아요. what is it? 이건 뭐야? 누가 딱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안경 닦이네요. what is it? 처음 봤어요, 이걸. 이건 뭐야? what is it? what is this? 이렇게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요. what is it like? 는요, 그거 뭐 같은 거야? 그렇죠. what is it like? 그거 어떤 거지? 뭐 예를 들면 우리 스무 곡의 게임 하다가 점점 좁혀갑니다. 뭐 살아있는 거고요, 내 발이 달려있고요, 어쩌고저쩌고. 어, 그거 어떤 거 같은 거야? what is it like? 어, 그거 내가 아는 어떤 거랑 비슷해? 그래서 그냥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라서요. 우리가 이거 언제 쓰이냐면요.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새로운 식당이 열렸대요. 어, 야, 저번에 나 저기 새로운 연식당 갔다 와봤는데 what is it like? 그거 어때? 그죠? 어, 그거 어떤 거랑 같은 느낌이야? 어, 새로운 식당이 우리가 아는 식당 중에 어떤 거랑 같은 느낌이야? like. 그죠? 그래서 어떤데? 아니면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친구가, 야, 내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어. 어, what is it like? 그거 어떤 거야? 어떤 거랑 같은 거야? 같은 뜻이 될 것 같고요. 어, 착 와닿지는 않네요. 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데? 어떤가요? 라고 쓰이는 거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what's it like? what's it like? 이 like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하다 라는 뜻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쓰이는 거 여러분께 종종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I got it. I got it.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who's in charge예요. who's in charge? charge. 어디서 들어보세요? charge. 어, charge. 우리 보통 어디 저기 놀러 같은 데 가면요. 어떤 거? 어떤 서비스를 누리거나 뭘 먹거나 할 때 charge 합니다. 요금이라는 뜻이 보통 charge예요. 그 요금이라는 뜻과 별도로 이 charge라고 하는 게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책임이요. 요금이랑 책임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금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 그냥 책임이라는 것도 어떤 일 같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in charge라고 해서 앞에 in이 붙어 있으면요. in charge 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who's in charge? who is in charge? 딱 가서 여기 담당자 나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대빵 누구야? 나와. 뭐 이런 이렇게 과격하진 않더라도 혹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혹시 책임자가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 who's in charge?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저기 더 높은 사람이 나와서 어, 여기 지점 관리하시는 분 대빵이 누구세요? who's in char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냥 문장에서도 예를 들면 뭐 I'm in charge. 내가 담당자예요. 아니면 뭐 I'm in charge of marketing. 난 마케팅 내가 담당자예요. 라는 표현으로 in charge라는 표현 많이 쓰이고요. 일단 한 번 들어만 두세요. 자, 누가 책임자인가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who's in charge? who's in charge? 좋습니다. 여기 딱 I will arrange it까지만 어려워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여 잡으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 will arrange it 이라는 문장이고요. I도 아시고, will도 아시고, it도 아시죠? arrange라는 단어만 아시면 돼요. 이 arrange 하면 뭐 저기 그 뭡니까? 사전에 찾아본 뭐 정리하다 내지는 또 뭐였죠? 어떤 걸 배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 arrang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arrange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모임을 해요. 한 다섯 명이서 모임을 합니다. 시간이랑 장소를 누군가가 arrange 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정해서 딱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정해서 12시에 저기 어떤 중식당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그거 시간이랑 장소 arrange 한 거예요. 아니면은요.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야, 친구야 너 혹시 저기 인터넷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디자인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좀 arrange 좀 해줘라. 뭐예요? 그 사람이랑 만날 수 있도록 어떤 걸 정리해서 탁 해놓는 걸 arrange라고 해요. 그쵸? 우리나라 말로는 뭔가 확실하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어떤 걸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추려서 하나로 잘 정리해놓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놓는 것이 바로 arrange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영어로 I will arrange it 하면요. 뭐 그거죠.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예약하고 내가 다 정리할게 정도의 뜻이에요. 뭐 아니면 내가 어떤 상사가 딱 지시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I will arrange it. 내가 다 arrange 할게. 여행가서도요. 뭐 I will arrange it 하면 친구들이 내일은 맛있는 한국식 식당에 가서 아니면 뭐 맛있는 태국 식당 가서 먹고 싶어. 오케이, I will arrange it 하면 내가 식당 정해서 전화해서 예약한다는 거야. 내가 처리할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I will arrange it. I will arrange it. 좋아요. 그 아래는요. Come to me. Come to me. 아, come, 오다, to, 누구누구, 에게, 아니면 어떤 방향이죠. me, 나에게. 그래도 누구 부르는 거예요. come to me, 일로 와봐. 어, 뭐 우리 뭐, come 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come to me, to, 누구누구, 에게, 어떤 방향으로. 뭐,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할 때도 school, 학교에 간다, 학교 쪽으로 간다, 라고 해서 to 쓰잖아요. come to me, 와, to me, 나에게로.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한테 와, 내 쪽으로 와봐, 정도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come to me. come to me.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요. let him in. 이란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세 단어, 벌써 세 글자 회화가 14편이나 왔는데요. let me로 시작하는 문장 많이 봤었죠. let me think. 내가 생각 한번 해볼게. let me check. 내가 체크해볼게. let me explain. 내가 설명해볼게. 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me 빼고 거기서 내가 말고 그를 이라고 해볼게요. 그를. 내지는 그녀를 이라고 얘기할 때, 그를 이라고 쓸 때 let him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이런 거 배웠잖아요. me, 나를, him, 그를, heart, 그녀를 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let me in 하면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인데요. let him in 하면, let him in 하면 그를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냥 들어오게 둬. 이런 거 언제 쓰냐면요. 자, 영화예요. 누가 배지 같은 거 보여주면서 나 들어가게 해줘. 근데 앞에 경호원들이 막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보스가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오게 둬. let him i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let me in이, let him in이 됐습니다. 그죠? 금방금방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해볼까요? let him in. let him in. 좋아요.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은 너무 쉬워요. 첫 번째 장은요. I live alone. I live alone. live, 살다. alone. alone 단어 다들 이제 좀 아시죠? 그 alone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일 때 alone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노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마이클 잭슨 노래죠. you are not alone. I live alone. 하면 뭐예요? 나 혼자서 살아요. I live alone. 나는 혼자서 살아요. 라는 문장이고요. 이 alone이라는 표현이 꽤 이제 쓰일 일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뭐 요새 제가 얼마 전에 부대찌개집을 하나 오픈한 데가 있어서 점심에 부대찌개를 먹었는데요. 부대찌개는 보통 1인용 부대찌개는 상상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1인용 자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벽 보고 창문 보고 먹을 수 있는 뭐 I eat alone. I eat lunch alone. 나 혼자서 밥 먹어.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 live alone. I live alone. 좋아요. 그 밑에는요. Try some more. Try some more. Try. Try가 뜻이 두 개 있다고 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노력하다. 두 번째 시도하다. 어 Try some more. 뭐 some 좀 조금 말하는 거죠. 좀 more 더 해요. 좀 더 노력해봐. 할 수도 있어요. Try some more. 근데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요. 조금 더 시도해봐. 뭘 시도해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많이 차려놨습니다. 막 먹어야 돼요. 막 먹는데 help help yourself. 기억나세요? help yourself. 스스로를 도와라. 어 편히 드세요. 그런 얘기한 다음에 깨작깨작 먹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드세요. 조금 더 먹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Try some more. 좀 더 드셔보세요. 그 정도 뜻으로 try some more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ry some more. try some more. try라는 단어가 참 그래요. 시도하다 노력하다는데 음 이 시도라는 게 뭐 우리 try it on 기억나십니까? try 어떤 거 on try it on can I try it on 내가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옷 입으로 가서 이렇게 입어보는 거 모자 써보는 거 안경 걸쳐보는 거 다 try 먹어보는 거 try 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trust in God 이라는 문장이에요. trust 신뢰하다예요. trust trust in God 그 God 하면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죠. God 하면 신이에요. 그 신이 뭐 누군가가 믿는 뭐 어떤 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신을 믿는다는 말이 trust in God 이에요. 뭐 앞에다 주워붙여서 I trust in God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 trust in God 이 세 개의 표시 자체가 그냥 나는 신을 믿어요. 신 in God 어떤 느낌이에요? 신 안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trust in God 하면 신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rust in God trust in God 그 밑에는요. you disappoint me disappoint 라는 단어만 아시면 되겠죠. you 당신이요 me 나를 disappoint 시켰대요. disappoint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실망하다 내지는 실망시키다 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you 당신이 당신이 실망시킨 걸까요? 아니면 당신을 실망시킨 걸까요? disappoint me 나를 실망시킨 걸까요? 내가 실망한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 me 는요. 나를 아니면 나에게 에요. 나를 로 많이 쓰이죠. 동사 뒤에 붙어서 그래서 당신이 you disappoint me 당신이 나를 실망시킨 거예요. 우리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경우는 많이 없지만 disappoint 뭐 그리고 이게 나중에 disappointed 라는 형태로 발전이 돼요. 실망하게 된 상태를 얘기할 때 disappointed 라고까지 되는데요. 그 기초가 되려면 여러분 disappoint 실망시킨다는 뜻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disappoint me you disappoint me disappoint 인데요. 트 발음 좀 죽이고 you disappoint me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 it's too dangerous 자 우리가 이 패턴 좀 잘 알아두세요. it's too too t-o-o too 는 너무 뭐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it's too hot 너무 더워요. it's too cold 너무 추워요. I'm too busy I'm so busy I'm too busy 너무 너무 나는 바빠요. 그쵸? 그래서 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t's too 하면 너무 야 그거 너무 좀 위험하지 않냐? it's too dangerous 우리가 뒤에서 뒤에서 나오나요? in danger 나오는데 그 danger 하면 위험한이죠. dangerous 하면 위험한이에요. 그래서 이 danger dangerous 이거 다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it's too dangerous 하면 어우 그거 너무 위험해요. 그쵸? 되겠죠?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거 너무 위험해요. it's too dangerous it's too dangerous 좋아요. 자 그 밑에는요 I have plans I have plans 너무 쉽죠? 해석이요? 나는 계획이 있어 그쵸? 이거 보통 어떤 일로 어떻게 쓰이냐면 야 우리 어떤 거 해보자 하면 야 그걸 어떻게 해? I have plans 나 계획이 있어 그쵸?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한테 아우 나 계획이 있어 I have plans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그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한테 계획이 다 있어 I have plans 그 유행어도 있잖아요. 기생충에 나온 누구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거예요. I have plans 그래서 이 plan이라는 게 동사로 계획을 세우다 라는 뜻도 있고요 plans 가 됐잖아요. 뒤에 s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ave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계획들을 계획이라는 그냥 명사로도 쓰이겠죠?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계획이 있어요. I have plans I have plans 그 밑에는요 he said that he said that 자 그는 that 그것을 sad 뭡니까? sad 동사 자리에 있네요. 뭡니까? say 어떤 거?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 say의 과거가 sad 에요. 네 네 sad say 보다는요 실제로 sad 가 훨씬 많이 있어요. 왜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아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소크라테스 sad 에요 sad 그리고 뭐 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sad 에요 누가 말하다 보다는 말했다 라는 말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say 보다 sad 로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말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뉴스에서 대통령이 he said that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면 우리 상사가 he said that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면 여러분 뭐 어디 가셔서 뭐 이지쌤이 뭐 저기 정오의사수함 많이 제가 요새 정오의사수함에 꽂혀서 정오의사수함 뭐 여기저기 많이 그 광고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실제로 막 친구 가입시켜주시고 막 딸 진짜 일본에 있는 딸한테 보내주시겠다고 가입하신 분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he said that 그녀는요 she said that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sad에 좀 집중해주시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 he said that he said that 좋고요 그 아래는요 please be quiet please be quiet 네 이 be quie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be는 뭐였죠?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것의 상태 나타날 때 be 동사 썼죠 그것의 원형이 그냥 be예요 왜 be가 쓰였습니까? 어 이거 명령문이에요 please 떼버리면 우리가 동사에서 뭐 예를 들면 명령문 뭐에 있을까요? do that do it 어떤 거 해 뭐 do it 뭐 run 뛰어 이런 것처럼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라고 하는데요 be quiet 하면 quiet quiet 한 상태로 be 있으라는 얘기예요 quiet는 조용한이에요 그래서 앞에 please 붙었어요 좀 착해 보이려고 please be quiet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아 저 여기 근처에 여기 새 아파트가 옆에 들어온다고 공사를 그냥 거의 진짜 한 달 내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quiet 한 상태예요 어때요? quiet 그죠?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please be quiet please be quiet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John John came by Johnny came 왔었대요 came은 come 오다의 과거형이 바로 came이죠 come 오다 came 왔다 뭐 왔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John came by 근데 by는 뭡니까 쌤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단어들 다 배우고 내년 언제쯤 되면 동사랑 이렇게 전치사가 하나가 된다든지 두 개 내지는 세 개의 단어가 어울려서 하나의 뜻을 형성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뭐 우린 뭐 구동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녀석들 배울 건데 그 전에 가끔씩 보는 건데 come by 하면 어디 들르다예요 어 come Johnny came 했어요 Johnny 왔었는데 잠깐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by는 어디 이제 옆에를 보통 뜻하잖아요 come by 그냥 가다가 옆에 잠깐 들렸다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어디 잠깐 들르다 라는 표현 하나 더 배울 거고요 그냥 알아두세요 come John came 이상하잖아요 Johnny 왔었어 John came by Johnny 잠깐 들렸었어 라는 표현이고요 come 뒤에 by가 오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John came by John came by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The TV is on The TV 이니까 The TV is on 이요 이즈 on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거 켤 때 스위치 on 켜다 끄다 스위치 off TV도 on 돼 있으면 뭐죠 옛날 TV 제가 옛날 TV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전원 버튼에 여기 미국 가면 있었을 거예요 on 그리고 off 있어가지고 돌리면 on 돌리면 off 됐을 거예요 on은요 켜져 있는 상태에 얘기합니다 The TV is on TV가 켜져 있어요 지금이요 그죠 The TV is off TV가 꺼져 있어요 지금이요 정도 되게 꺼였고요 자 따라 해볼까요 The TV is on The TV is on 좋고요 그 다음 문장은요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I don't drink 뜻이 뭡니까 I don't drink 나 마시지 않아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드링크라고 하는 게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지만 술 마시는데 많이 쓰여요 드링크가요 근데 우리가 이거 혹시 술 잘 안 드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술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술 한 장 권할 때 I'm sorry 미안해요 I don't drink 나 술 안 마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절대 다시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에이 이거 왜 그래 술 왜 안 마셔 아 저 한약 먹고 있는데요 한약? 술 마시면 효과 더 좋아 전 어떤 얘기도 많이 들어봤냐면 학생 때 학생 때 학생 때 저희 학교가 술 엄청 많이 마신 학교였고 그 중에서도 저는 야구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만 있었어요 아 형 저 근데 오늘 아 감기 걸려가지고요 목이 아파요 야 술 마시면 여기 다 해독돼 이거 다 병균 다 여기 병균 다 내려간다고도 하고 옛날에 진짜 너무 많이 마셔서 우엑 하고 와도 아 형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가서 우엑 하고 왔어요 야 다 개어났으면 또 마셔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던 분들이랑 살았었는데 술 안 드시는 분들이요 그냥 I don't drink 그쵸? 내지는 나 술 못 마셔 I can't drink까지 해주시면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나 술 안 마셔요 I don't drink I don't drink 네 자 여러분 I can't drink랑요 I don't drink랑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좀 아세요? I can't drink는요 진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사람 마실 수 없는 거고 I don't drink는요 마실 수는 있는데 안 마셔 그죠? 그 차이 제가 can이랑 can't랑 don't 뭐 아니면 can you speak English랑 do you speak English? 비교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죠? 그 마지막 문장은요 What's the plan? What's the plan? 네 아까 우리 플랜 배웠습니다 계획이라고요 What's the plan? 계획이 뭐야? What? 뭐야? What is the plan?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야 우리 저기 어 내일 그 어떤 도시로 여행 갈 거야 What's the plan? 계획이 뭐야? 그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볼 수 있는 말 What's the plan?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What's the plan? What's the plan? 좋아요 이 what으로 시작하는 말도 우리가 사실 처음 배웠던 게 What's your name? 이었어요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뭔가요? 근데 무엇인가가 궁금할 때 어? 계획이 궁금해? What's the plan? 어? 무언가 궁금할 때 What? 라고 먼저 던지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뒷장이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 wear glasses 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거 글라스입니까? 글라스입니까? 어? 글라스이세요 왜요? 안경 알 여기 보면 안경 아래 유리가 있잖아요 어? 안경 아래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하나 둘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글라스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요 썬글라스라고 얘기 안 해요 썬글라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만 있어야 돼요 보통 썬글라스즈라고 해요 왜요? 두 알이니까요 글라스 뒤에 유리 안경 뒤에다가 es 붙여서 복수형 유리들이라고 써준 거예요 썬글라스 아니고 맞는 표현은 썬글라스즈예요 따라해볼까요? 썬글라스즈 글라스 뒤에 sees sees 붙여주시면 돼요 썬글라스즈 두 번째 포인트 안경은 글라스즈다 썬글라스는 썬글라스즈다 다음으로 할 표현은요 wear예요 우리가 wear 이거 저도 여러분께 입다라고 가르쳐 드렸지만 우선 입다라고 외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표현을 늘려가야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이 wear 옷 이런 거 입는 거 wear예요 근데 몸에 걸치는 거 다 wear예요 여러분 여기 모자 쓰는 것도 wear예요 그리고 안경 쓰는 거 I wear glasses 나 안경 써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wear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입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지만 영어 wear을 몸에 걸치는 걸 모든 걸 다 wear라고 해요 그죠? 안경 우린 쓰다지만 모자도 쓰다지만 미국에서는 wear가 되겠고요 양말은 뭐가 될까요? 신따 신따라는 동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put on 이렇게 쓰실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 wear라고 해요 양말 몸에 걸치는 거 다 wear라고 해요 그래서 이 I wear glasses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좀 한 단계 없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ear glasses I wear glasses 좋습니다 고밀 때는요 you will feel better you will feel better feel 느끼다 우리 보통 이 feel 하면 어떤 느끼다 보통 많이 쓰죠? 뭐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거 느끼는 거 당연히 feel 이기도 하고요 condition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껴? 몸 상태 괜찮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you feel? 그래서 어떤 기분이나 감정 느끼는 것도 feel 이지만 condition 몸 상태 같은 것도 feel 이라고 해요 better 뭐였죠? better better은 더 좋은 이란 뜻이에요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제일 좋은 good better best 아시겠죠? 그래서 you will feel better 너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아니면 너 몸 상태가 더 좋아질 거야 뭐 예를 들면 누가 막 떨고 있어요 막 떨고 있어 밖에 있다가 춥게 왔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면서 이거 마시면 you will feel better 한층 더 좋아질 거야 정도가 되겠죠 you will 미래에 이거 be going to 비동사의 going to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you are going to feel better 그죠 자 you will feel better 까지 했고요 그 밑에는요 wait a sec wait a second 있어요 자 이런 비슷한 표현 많이 배웠습니다 wait 기다려 a second second 하면요 초예요 어 second 하면 1초가 되겠죠 어 뭐 10초는 10 seconds 가 돼요 어 초들이 모인 거니까 10 seconds 60초는요 60 seconds 는 영어로 one minute 내지는 a minute 되겠죠 그래서 wait a second 내지는 줄여서 wait a sec sec까지만 해서 하기도 해요 wait a sec wait a second 뭐 wait a minute 그죠 이런 거 다 아주 잠깐만 기다려봐 라는 표현이에요 wait a second 잠깐만 어 잠깐만 따라해볼까요 wait a second wait a second 좋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들 해석해보셔야 돼요 don't live me don't live me 이 정도는 다 해석되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뭐라고 해주셔야 되죠 저한테 bless you 라고 해주셔야 돼요 god bless you bless you 그죠 축복한다 왜 bless you 라고 했죠 옛날 때 뭐 엣지 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bless you 라고 미국에도 많이 해준다고 했죠 don't live me live 떠나다 live 맨날 합니다 live 떠나다 don't 가지마 하지 말라는 거죠 me 나를 떠나지 마세요 don't live me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그죠 이 정도 문장을 여러분들 좀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거 만들 수 있으면 완전 초본 아니겠죠 따라해보겠습니다 don't love me don't love me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이요 자 다음장에는 첫번째 문장은요 I'm learning English 에요 learn 뭐죠 배우다에요 예전에 우리 study 공부하다랑 learn 배우다의 차이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study 막 이렇게 하는거고 learn learn 같은거는 그냥 study밖에 좀 더 넓은 의미죠 뭐 교훈도 배우는거고 책보면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지만 배우는 것들은 learn 이라고 합니다 발음 좀 어려워요 해볼까요 learn 앞에 으 으 으 발음 좀 넣어주시구요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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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m learning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거 이 문장 발음 잘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영어 발음 어디가서 안 꿀릴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I'm learning English English 발음조차도 힘듭니다 English English 아니구요 잉 잉 잉 잉 잉 뒤에 글리쉬를 안 들릴 정도로 작게 해주세요 English English learning learning 해서 I'm learning English 어때요? 주차율에서 나 영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게 영어 배우고 계신 거죠 I'm learning English I'm happy because I'm learning English 무슨 뜻이죠? I'm happy 나 행복해요 because 왜냐하면요 I'm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문장이 될 것 같구요 고민해보면요 I will drop by drop 이면요 drop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위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drop이라고 해요 drop 혹시 젊은 친구들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도 사실은 랩 랩이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잔잔한 노래 있잖아요 발라드 같은 거 들어가지고 여전히 그 옛날 발라드 듣고 있는데 되게 취향이 그런 음악 취향이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나와서 막 랩하면은 막 막 랩하잖아요 막 랩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애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drop the bit drop the bit the bit 비트는 아니 뭐 푹치기팍치기 푹치기팍치기 이런 게 비트잖아요 이렇게 어떤 리듬 같은 거 그런 걸 비트라고 하는데 drop 떨어뜨려줘 drop the bit 어 음악 줘 이런 말을 영어로 drop the bit 라고 해요 drop은 어떤 걸 제가 쥐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drop 이에요 어 근데 drop 하면요 이게 by랑 어울려서 아까 우리 come by john came by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요 drop by 는 잠깐 들르다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마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다가 쭉 가다가 잠깐 여기 탁 떨어뜨려서 잠깐 있다가 다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i will drop by i will 미래에 나는 drop by 잠깐 들릴게 정도 표현이 되고요 뭐 그냥 잠깐 알아두세요 drop by 이것도 뭐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i will drop by i will drop by i will drop by 그 밑에는요 i'm in danger i'm in danger danger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 dangerous 위험한이죠 i'm in danger 나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in danger 그러니까 여러분 i'm in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나타내요 어떤 상황 중에 i'm in love 뭐에요 나는 나 요새 사랑하고 있어 i'm in love 그죠 뭐 i'm in 뭐 또 뭐 있을까요 i'm in pain pain 고통 그 아픈 거 어디 아픈 거 i'm in pain 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나 아파요 정도 표현이고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i'm in danger 어 나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죠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in danger i'm in danger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ake a nap take a nap nap 하면요 낮잠이에요 우리 take a bath 왜 다 take을 붙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걷는 거 walk라고 하면 되는 거 산책하는 거 take a walk 라고 얘기해요 shower 목욕하는 거 bath 라고 안하고 take a bath take a shower 같이 해요 낮잠 자다 역시도요 take a nap 저는 낮잠 자는 거 정말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 낮잠을 안 자면 뭐랄까 좀 오후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요 보통 회사 다니면 사람들이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가야지 시켜야지 나와서 먹고 또 돌아와야지 그러면 좀 피곤해져요 잠잘 시간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불쌍하게 변기해서 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그 연차가 올라가고 나서 흔히 우리 보통 짬이 찼다고 하죠 제가 이제 만 8년까지 다니고 9년차 때 그 어려운 승진 경쟁을 뚫고 딱 과장을 달고 나서 과장까지 올라가고 나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너 왜 나갈 거면서 나갈 거면서 진급하고 나갔냐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인데 뭐 그런 욕을 먹었지만 제가 진급할 때는 사실 저는 회사 나올 줄 몰랐었어요 네 몰랐었는데 어 그러고 나서는 점심 식사를 일단 지하에서 빠르게 하고 나서 회사 사내식장에서 빠르게 하고 나서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 15분 20분 뭐 길게는 30분까지만 자도 정말 정말 그 오후에 일을 정말 바짝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좀 자는데 여러분 낮잠 자는 게 그러니까 낮잠 자면 밤에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아서 많이 안 주무실 텐데 한 30분 이하로 자는 건 심장병 질환 예방이랑 몸에 정말 좋다라고는 해요 take a nap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장 시간 다 됐으니까 어 제가 맨날 뭔가 이제 아 오늘 한 35분만 강의하면 한 5분 정도 딴 얘기 해야겠다 하는데 맨날 이렇게 40분 꽉꽉 채웁니다 we want justice 라는 문장이 있어요 justice만 알면 되겠죠 justice는요 정의에요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제가 요새 막 이것저것 책 읽으면서 아 세상은 원래 justice 그러니까 있는 곳이 정의롭거나 공정한 fair 하지 않다는 거 참 많이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마지막 문장은요 i'm from here 라는 문장이 있어요 보통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 나 어디서 왔어 i'm from south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 i'm from south 나 서울에서 왔어 i'm from california 나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등과 같이 이야기 하는데요 이 동네에 사는데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지는 저기 외국에서 왔고 where are you from 물어봐요 그럼 뭐 지는 뭐 i'm from texas i'm from san francisco 나 그런 데서 왔어 그래놓고 나한테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where are you from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나 여기서 왔어 i'm from here 그렇죠 i'm from korea 나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i'm from korea 하는 것보단 i'm from here 하시면 돼요 네 from은 어디어디로 부터라는 전치사죠 마지막 문장 따라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m from here i'm from here 좋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너무 여러분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공부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 빨리 코로나 풀려서 여행 영어 강의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 멋있게 여행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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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